경주시와 경주상공회의소는 오늘 보문단지 호반광장 1원에서 지역기업 근로자들과 시민 등 2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경주사랑 걷기 대회를 가졌습니다 경주시 양남면 주상절리 일대에서는 해오름 동맹인 포항과 경주 울산시 등 3개 도시의 시민과 관광객 등이 참가하는 주상절리 파도소리길 걷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제5회 전국 아코디언 동호인 정기콘서트가 경주와 포항 울산 등 지역별 아코디언 76개 팀이 참여한 가운데 한수원 본사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